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카페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거는 체리요거트랑 바나나라떼를 만들거에요 그 재료가 이제 바나나 바나나라떼 재료는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우유 그리고 믹스커피 이렇게 있으면 되구요 체리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체리 그리고 요거트 설탕 그리고 이제 시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체리를 일단 씨를 빼가지고 끓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끓여가지고 설탕 넣고 아 잼을 만지는건가? 약간 밑에 깔린 그 다음에 그 위에 씻었어요? 어 씻었어 그 위에 이제 요거트 그리고 시리얼 넣고 오 시리얼 자체가 맛있지 맛있어 요거 먹을래? 아니면 저거 밝아 먹어 큐빈이 형 큐빈이 형 큐빈이 형 준다 해서 큐빈이 형 준다 해서 진짜 그렇지? 아 아 아 아 여기에다가 이제 씨를 다 빼고 손질한 이제 체리를 넣어줍니다 바로 넣었어요? 응 그린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어? 아니 바로 넣었는데 바로 넣어요? 응 바로 넣고 이제 약간 약불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우유 으 아 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사히 완성을 했고요 제가 만들기 전에 체리오거트는 규빈이형을 준다고 했고 바나나라때는 준지를 해준다고 해서 둘한테 주고 남은 것들로는 멤버들한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